너의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. 넥컷 포즈 만들 때 봄이는 틀을 만들면 입을 내밀고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. 점프를 띄며 사진을 찍을 때 아 잠시만요. 아 언니 미안해요. 고양이 귀를 그릴 것이다. 제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. 아 잠깐만요. 안 찍고 만들면 입을 내밀고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. 잠시만요. 찍고 왔다. 네 오케이. 초롱은 내가 들어가서 상상해야 되는데 초롱 인생 내 것 할 때 언니 언니 이거 이거 싫어 너가 써 이럴 것 같아. 쓰라고 하면 하면 너가 써라고 한다. 포즈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때 호미야 뭐 할까? 어떤 포즈 할까? 하고 물어본다. 어떻게 하면 괜찮아 해준다. 며칠 전에 꾸몄었거든요 같이. 세 가지 이상 세 글 쓰지 않으며 우리 진짜 못 꾸민다. 내가 쓴 것도 까먹는 것 같은데요. 벌써 까먹었는데 내가 쓴 거. 엄마 이거 봐.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구나. 아니. 아니 이거 한 번만 써봐 봐요. 싫어. 아 한 번만 써봐 봐요. 싫어. 아 왜요. 한 번만 써봐 봐요. 똑같은 거 하나 할까? 똑같은 거? 아니. 아니. 아 왜 그래. 다른 거 할래. 이거 언니가 할래요? 아니. 그럼요. 딴 거 할래. 언니 이거 해요. 이거 귀여워. 언니 컨셉 뭐예요? 언니 근데 우리 같은 것도 하나 해요. 언니가 이거 말해요. 아니. 내가 그거 할래. 아 진짜 왜 이렇게. 이거 좀 묶어주면 안 돼요? 아니. 커플 반지 키자. 언니 귀엽다. 유튜브. 난 이런 언니가 너무 좋아. 이것도 써보면 안 돼요? 너무 귀엽다. 싫어. 우리 카피캣 포즈 할까요? 싫어요. 카피캣 앨범. 아니. 아니. eres. 카피캣. 아. 포즈 뭐하지? 포즈 뭐하지? 어? 포즈 알아서 해. 아, 네가 말고 하는 거 같은데? 아, 이게 여기서 아니에요? 어머, 그 갑자기 고양이 했다고 나도 했잖아 하트, 아이고, 싶다 오케이 나 진짜 제대로 뛴다 나, 이 악말로 나, 이 악말로 언니, 포즈 뭐 할 거예요, 다음 거? 어, 이거 어떻게 하지? 어? 어?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어? 나 언니한테 맞은 거 같아, 얼굴 언니가 행복해서 나 맞은 거 같아, 얼굴 언니, 어떻게 할 거예요? 어? 제가 알려줘요? 아, 잠깐만, 타임 아,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너 기억 안 나지, 니 이름? 아니요, 나 여전히 아, 그래? 어? 무늬술 아니에요? 어떡해 근데 나 틀렸어 어떡해? 잘했어 안 괜찮아 어떡해요? 잘했어 X! 언니가 모르겠을 수도 있어 까먹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몰라 내가 제가 출연한 거를 X! 오 6편이라 대하네 C를 잊은 그대에게는 뭐예요? 티빈 드라마 어제 저게 출연했어요? 왜 몰라요 저?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 언니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잠깐 갔다 왔구나 저거 근데 진짜로 진짜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멤버 다 몰라 보민 호떡이요 전 호떡인데 아 언니 빵이다 빵이다 언니 빵 좋아한다 언니는 빵 순이기 때문에 잘하네 은근히 나를 재미있어요 언니? 응 어 완성 제목 노래방 어때요? 노래방 나 진짜 못한다 이거 어떡하냐 나 진짜 못한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못한다 그쵸? 진짜 못한다 그쵸? 귀엽지? 언니 어때 제목 꺼내주세요 언니 어때 제목 꺼내주세요 컨셉이 다 있는 거 예술적인 거예요 완전 이윤 예쁘지? 어 그거 진짜 딱 하나 괜찮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총 네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재미있게 볼까요? 그래 보미는 내가 반쪽 하트를 만들면 입을 내미고 같이 하트를 만들어줄 것이다 시작하자마자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성공을 했죠 보미가 계속 쓰라고 하면 너가 써라고 한다 아니라고만 했어요 아 답답해서 그래서 찰칵 포토존 게임에서 아 이거 재밌었어 보미는 점프를 뛰며 사진을 찍을 때 아 잠시만요 를 왜 찍고 있어 어 했나? 점프를 뛰며 사진 그것도 맞죠? 사진 찍을 때 포함된 거 아닌가요? 어 근데 언니 나 진짜 잘 안다 어 잠시만요 이거 그 얘기 진짜 많냐거든요 인정 인정? 인정인데 좀 예능을 모른다 이럴 거면 초롱언니는 찰칵 포토존 게임할 때 점프를 한다 하진 않아요 뭐 너 얼마나 재밌는 거 썼나 보자 포즈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때 보미에게 계속 포즈를 물어본다 아 참 재밌다 야 보미는 문제를 맞출 때 절반은 아 이거 내가 이해를 좀 못했어 우와 언니 진짜 이거 좀 넘어서 아 진짜 보미가 틀려서 계속 어떻게 하면 괜찮아 해준다 근데 이건 맞다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 난 알지만 잘 있어라고 해줬잖아요 눈치를 챘어요 아 거짓말 치지마 진심으로 난 잘 알지 네가 뭘 끌어내려고 했는지 진짜로요? 응 보미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능은 본인 사진을 꼬인 때 고양이 길을 그릴 것이다 아 안 그랬어요 내가 유도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할 때 초롱은 세 가지 이상 색을 쓰지 않으며 세 가지 이상 근데 이거는 이것도 세 가지 이상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세 가지 이상 내가 나 혼자 미션을 두 개나 보셨어 인정입니다 언니 고마워요 응 응 쓰면서 어렵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춰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진짜 나는 관찰을 잘 안 하나? 응 맨날 뭐 봐요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나? 전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나? 이렇게 봐요 그런 거 같아 잘 까먹나 봐 응 막 수습하네요 지금 아니 진짜 난리 났네요 아니 내가 잘 까먹는 거 같아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네 이제 무대 위에서 이 케미 그대로 가지고 한 번 무대에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 케미보다 더 좋은 케미여야 될 거 같아요 예예 그럽시다 네 한번 네 가보자고요 네 네 무대에서 봐요 안녕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응